너무 무섭지 않아 근데? 이거 약간 옛날에 그 공포영화 중에 링이라고 알아요 여러분? TV에서 귀신 기어 나오잖아 안녕 여러분 플레르 입니다 오늘은 레어 뽑기 7장 갑니다 울트라 하이퍼 고양이 축제 아 이걸 다시 내가 하는구나 오늘은 7번밖에 못 뽑게 되어 너무 속상한 마음이지만 어쩌겠어요 레티가 없는데 뽑습니다 아하 오답 고양이 나왔네요 음 일단 오케이 다음 뽑기 아니 울슈레 출연률 초 업이라면서 울슈레 솔직히 한 3번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님? 아 럭커 나왔구요 아 5장밖에 안 나왔네 어떻게 이렇게 됐지? 아하 언제 나와 언제 나와 어 내가 뽑고 싶던 거 나왔다 오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놈의 문어단지 진짜 나만 없던 문어단지 오케이 너무 좋았네 아니 얘가 진짜 필요하더라구요 얘가 파동 삭제하는 거 같던데 내가 그래서 항상 파동대한 캐릭터가 없어가지고 그 고생을 고생을 했는데 정말 코타츠 고양이 너무 좋구 이야 이거 참 운이 좋았다 그래도 울슈레는 나아줘야지 아 뭐야 또 럭커야? 아 그만 나와 뭐야 내가 울슈레 뽑을 줄 알고 내가 내가 xp도 열심히 모아놓은 건데 마검사가 웬 말이야 아 2개 남았어 안돼 아 1층 고양이 아 아 이럴 수 없어 한 번 남은 거야? 한 번은 좀 아니지 그치 한 번은 진짜 아니지 아 레어로 끝나나요 고양이 묻어가라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렇지만 나에겐 플래티넘 뽑기가 있지 숨겨왔던 나의 플래티넘 뽑기 이게 왜이냐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현재를 했네 내가 플래티넘 그 한 번 넘어갈 때 얘 구매했었다 이거 가끔 삽니다 지금까지 플래티넘 뽑기 한 세 번인가 산 거 같아요 지금이 세 번째로 하 그러면 이걸로 가봅시다 플래티넘 뽑기 반전은 이것이다 그래 울슈레 제발 이상한 것만 나오지마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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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슬리 제발 백호 백호 백호가 뭐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백호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이게 뭘까요 나 지금 울어야 되는 타이밍이지 나 지금 나 지금 울어야 되는 타이밍 맞지 와 진짜 백호 삼진하면 파동 무시야? 진짜? 진짜? 진짜 보자 검은 적에게 맷집이 좋고 체력이 줄면 공격력이 대폭 상승 음 백호 삼진하면 파동 무시라고 하는데요 제 캐릭터 중에 그 노빈한 파사란이라고 여러분 알죠? 걔도 파동 무시거든 근데 걔를 들고 가봤자 별로 쓸모가 없다라는 말을 내가 많이 들었어 얘도 그런 캐릭터는 아니겠지? 아 무도가 좀비 대항으로 가케에요? 아 알았어요 다 쓸게요 일진 빼고 짜피 파동 무시여도 물몸 그니까 저게 빨리 죽으면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툭하면 죽는게 백호 진짜? 알았어요 뭐 새 캐릭이니까 일단 쓰기는 누를건데 컨텐츠는 하나 찍지 뭐 뭐야 일진 또 갓캐라는 사람도 있네 근데 제가 안 쓸 것 같긴 해요 일진을 얘가 이미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일진만 MP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15개나 주는거야? 좋은데? 이제 나머지는 전부 쓰기 사용 아휴 정말로 이런 일이 다 있다 가장 큰 수확은 우리 고타츠였다 얘나 올려줍시다 내가 진짜 얘가 많이 필요했어 고양이 TV 너무 무섭지 않아 근데? 이거 약간 옛날에 그 공포영화 중에 링이라고 알아요 여러분? 링인가 령인가? TV에서 귀신 기어 나오잖아 고양이 TV 또 랩업을 하면 어? 풀로 됐다 아 얘를 진화를 해야 무너단지가 되는 거구나 헉! 몰랐잖아 뭐야 초록개 달에나 해가지고 진화나 시켜야 되겠네 오늘 흠.. 오케이 그사이 XP 저렇게나 많이 썼고요 쓰레기라던 100호 얻었습니다 뭐 싸니까 좀 올려주도록 하죠 너무 슬프다 내 울쇼레가 초개달하니 오! 그사이 유랭 달성 이건 좋군 빰빠밤 내가 좋아하는 소리 하 여기까지 뽑기였고요 어떻게 통조림 더 수급하는 방법 뭐 없을까? 나 진짜 통조림이 너무 급하다 이렇게 포기할 수 없어 내 흑슬리 아니 얘네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? 윙! 미타마도 예쁘다 여긴 다 예뻐 갖고 싶다 나도 슬프다 미래편 달 점수 달성해서 레티 받아보자 미래달? 아 거기 레티조? 아 여기도 이미 내가 다 받았나봐 여러분 저 그냥 개달이나 해가지고 제 파워업이나 시켜야겠어요 가시루가 진화영이 태사람보다 사기니까 업하세요 진짜에요? 진짜야? 나 루가족 이제 하기 싫었네 큰일이야 휩굴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